공통된 사항도 있겠지만요 남녀 각각 필요한 담보가 다를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성분들 먼저 볼게요 여성분들 기본 계약이 상해 사망과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 기본 계약입니다 고도 후유 장애는 80% 이상대만 보상을 하고요 3%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 20만원 앞서서 5종 수술비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도 골다공증 수술할 확률이 더욱 더 많습니다. 그때 50만원 보상을 하고 있고요 5대 질환이나 심장, 뇌, 간, 폐, 신장 관련해서 수술할 경우 관혈 수술 절개할 경우 2천만원 아니면 요즘 의료기술 발전으로 로봇 수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관혈입니다 그럴 경우 1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율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1천만원씩 보상을 합니다 5대 질환에서도 또 보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64대에서도 7대와 15대의 뇌와 심장질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8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백내장 관절 생식기 수술할 경우 30만원 보상을 했죠 우리 앞서서 1에서 5종 수술비 받듯이 여기서도 보상이 가능하지만은 이 뒤에서도 또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액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술 2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2대 질병 관혈 수술비도 뇌혈관과 허율성 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해당 질환마다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냐 이게 여성분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 1위의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눈에 했을 때 140만원 보상받고요 그 다음에 대장 용종 제거할 때 70만원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궁이 따로 있으시죠 그래서 자궁근종 수술했을 때 350만원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질환 뇌와 심장질환 수술했을 때 각각 4820만원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가 남성분들보다도 더욱더 높기 때문에 70세 이상 때 했을 경우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다 3만원대입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어가면은 4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성분들 위한 반복 보장하는 수술비 플랜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조석훈 전문가와 남성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담보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하고는 다른 쪽에 더 집중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틀리진 않지만 다르진 않지만 조금 특약들을 수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들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수술비 30만원에 아까 김희원 전문가가 얘기했던 1종부터 5종까지의 필요한 수술비를 정말 병원비로 쓸 수 있는 그 수술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4대 특정 4대 46대 그리고 특정 3대 그리고 37대 이렇게 해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들이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좀 다르게 특약을 구성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 경우에 제가 그냥 바로 어떻게 보장되는지와 보험료도 한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 양안을 했을 때 280만원 우리 남성분들 대장용종 많이 제거하시죠 대장내시경 하고 나서요 230만원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은데 만약에 용종이 발견해서 제거한다 그러면 23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액치료 많이 걸리시죠 치액수술을 하게 되면 20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증으로 해서 뇌와 심장질환을 수술을 하게 된다면 매회 3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받는 그 비용으로 인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다 함께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또 주요기간 수술을 할 때마다 2000만원 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보험료가 3만원대입니다 3만원대 지금 연말연시 술자리 많으실 텐데요 술 드시기 전에 이 3만원대 수술비 보험 꼭 가입하시고 나서 내년을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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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